카카오페이지 2,500만 뷰 화제의 로판 웹툰 단행본 1권 출간 안녕하세요 대원CI 인턴 댕댕문입니다. 한 화면에 모든 구성을 다 담기도 힘든 다시 한번 빗속으로 굿즈 동봉 한정판이 발매되었습니다. 7가지 구성 지금 바로 언박싱해보겠습니다. 첫번째 특재박스 케이스 무광이야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두번째 단행본 1권 올컬러여서 눈이 즐겁네요. 로판이랑 찰떡꽁떡인 유야 작가님의 작화입니다. 세번째 아크릴 스탠드 칙칙한 책상에 올려둔다면 그 주변도 화사해질거에요. 네번째 PPL 카드 3종 작가님의 작화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카드네요. 다섯번째 홀로그램 일러스트 카드 2종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 고급지답니다. 여섯번째 스티커 귀여운 아이샤의 아가씨 저를 엿볼 수 있는 스티커에요. 일곱번째 정령사 카드 세트 정령사 봉투를 열면 PPL 스탠드와 카드가 나옵니다. PPL 스탠드의 주인공은 루 아이샤의 정령 루가 빠지면 섭섭하죠. 다음은 정령사 카드 뒷면이 금박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정말 정령이 된 것 같아요. 막 이래 이 구성에 38,000원이라고요? 지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세요.